지난 25일 의정부시 대표단 11명이 중국 황스시를 방문했습니다. 황스시는 중국 중부지역 후베이성에 위치한 인구 257만의 도시인데요. 중국 고대 청동문화의 발상지로 유구한 역사를 지녔으며 전자, IT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주요 공업도시입니다. 의정부시와는 지난 2010년 첫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번 방문으로 우호 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지난 26일에는 황스시에서 개최하는 제1회 공원 및 자원박람회에 참석했는데요. 45개의 정원 중 우호도시로서 한국 의정부시의 공원도 조성돼 있어 의정부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드높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시는 서로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양도시는 의정부시의 자원과 황스시의 잠재력을 활용해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